네 시원해요 좀 더워요 여기는 바람이 좀 불어서 많이 시원해졌어요 오늘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네 그럼 좋네요 덥지 않아서 괜찮아요 한국어 먼저 해볼게요 언어 학습에 적합한 가수와 음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는 가사가 명확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 명확한 가수는 어이와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 것 같기도 한데 했어도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네 팝 발라드 어쿠스틱 같은 장르는 초보자에게 더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 학습의 동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질문 2 언어 학습에 적합한 가수와 음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는 가사가 명확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 명확한 가수는 어이와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 발라드, 어쿠스틱 같은 장르는 초보자에게 더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 학습의 동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단어 찾아보세요 어려운 단어 여기서 어려운 단어? 네 꼭 다 응 응 뚜궁뽑 뚜궁뽑 음 발라드, 어쿠스틱? 몰라요 영어예요 영어 팝 발라드 발라드는 노래가 조금 부드러운 노래를 발라드라고 하고 아쿠스틱 같은 것도 비슷해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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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네 네 노래 이름? 종류 종류 로이 로이 아아 이게 돼요 네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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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종류에요 장르 영어예요 아마 장르 불어나 영어 이런 것 같아요 팝 발라드 어쿠스틱 장르 다 한국말 아니고 외래어예요 외래어라는 말은 외국어에서 온 단어 외국어 한국에는 예를 들어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어 그거 외국어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가 많아요 음 네 또 어려운 단어 있어요? 음 음 음 없어요 어 훌륭합니다 하하하하 네 잘 알겠어요 하하하 오케이 동기 알아요 동기 언어 학습의 동기를 동기 동기 동력 동력 아 좋아요 오케이 네 자 아 읽어주세요 따라할게요 나중에 네 câu hỏi 2 làm thế nào để chọn ca sĩ và nhạc phù hợp cho việc học ngôn ngữ ơn cho người mới bắt đầu quan trọng nhất hãy chọn những bài hát mà bạn thích video này sẽ giúp duy trì động lực học ngôn ngữ lâu dà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문장. 가오의 질문인데 꼬이가 꼬호의 질문. 묻다. 가오는 문장. 문장. 람테나오 하면 어때요? 이거예요? 람테나오. 어떻게 하세요? 람테나오. 어떻게 하세요? 내는 뭐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좀 고르다. 선택하다. 맞아요? 고르다. 선택하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이거예요? 람테나오. 내. 손. 람테나오. 내. 손. 다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람테나오. 내. 손. 암특. 음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람테나오. 내. 손. 암특. 몽간. 암특. 몽간. 아매츰. 몽간. Brend식. moż không. 아니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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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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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كас이 이랄 impact PR push. 가수와 음악에 적합한 언어 학습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새로운 문장 한번 만들어보면 한국말로 해보세요. 제가 문장 만들어볼게요. 랑테나우 대촌 핌 핌 후학 쇼 백복 싱백 랑테나우 대촌 핌 영화에 적합한 베트남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상한데? 베트남어 공부하기 위해 적합한 영화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영화를 고를까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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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아예 조작 후 험 거의 안 읽고 제가 너무 광고 외화 매워서 음 공부를 위해 적합한 책을 선택할 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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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해요?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자, 사우나이. 나중에. 사우나이.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다. 아, 그렇죠. 언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 맞아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 네. 해주세요. 골라주세요. 하이손. 음, 빠이핫. flor이좋α작. 사우장, 사우장. 공광인과이 nhất. 음, 삶 Cant음악이 job? 노래 가수는? 음, 빠이핫. 음악이, 음악이, 노래 작곡. 음, 빠이핫. 가사와 majorsosaic. 음, 빠이핫. 사수'을 노래 작곡 When tocar. 네. 네. 员이, 롯이, 롯이 조장. 로령악한. 명확하고 성관냥 바르지 않는 가사를 고정해주세요 혹시 그런 바이핫라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는 어떤 노래가 명확한 가사와 빠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혹시 그런 바이핫 있어요? 추천할만한 텐임벳? 바이핫, 텐임벳, 바이핫, 구, 텐임벳 베트남어로 된 노래인데 한 노래 있어요? 제가 해바라기 노래 얘기했었잖아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또 그런 노래 중에 하나 추천할만한 것은 바이핫, 보, 로이, 조상, 바, 온, 과, 냥 네 알겠어요 베트남 노래는 어떤 게 있어요? 베트남 노래 예, 바이핫, 로이, 바이핫, 라지, 지, 고, 로이, 조상, 바, 온, 과,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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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룬 가사가 명확하고 노래가 빠르지 않은 노래를 찾는 것은 가수 찾는 게 중요해요. 가수 찾는 게 중요해요? 네.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가수는 노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가수는 노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가수는 노래 해바라기처럼 명확하게 잘해요. 한국에 혹시 김광석 알아요? 김광석? 맞아요. 이따가 제가 유튜브로 알려줄게요. 베스팅베 가시 한사람 추천해주세요. 맞아요. 가수에 따라 종류가 달라요. 네. 그래서 가사 명확하고 노래 안 빠른 가수. 한사람 누구 있어요? 혹시 리 아는 가수? 네.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추천해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김광석 보고 이따가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명확한 발음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명확한 발음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명확한 발음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그러면 단어 만들어요? 응? 단어? 네네. 남밭득득득득 남밭득득득득 단어와 문법이 루팍 문법 남밭랑 파악하다 아 남밭 파악하다 이해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남밭득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쉽게 해줘요. 육반제양 당신이 남밭득하는 것을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이거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은 당신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을 쉽게 해줘요. 이거 쓰잉백 할 수 있어요? 경험 경험 자이냄 경험이 많은 선생님 자오벤 맞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아 경험 많은 선생님이 외국어 노 노 맞아요? 노 네. 맞아요. 네.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외국어를 쉽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아 가장 마지막에 써요? 가장 쉽게 공부하는 선생님이 외국어를 쉽게 당신이 외국어 학습을 쉽게 해줘요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외국어 학습을 외국어 학습을 외국어 학습을 외국어 학습을 외국어 학습을 tails ngoài 비슷한 문장 생각이 들어 하나 만들어줄래요? 비슷하다 뜻 뭐예요? 비슷하다 하이 람 가오. 가오 뜨뜩. 가오 뜨뜩이냐. 이가 비슷한 문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해볼게요. 한국어로? 베트남어로? 베트남어로 네가 만들어주면 비슷한 문장. 가오 뜨뜩 만들어주면 뉴 엠 람 가오 뜨뜩. 인야 또이 세 노이 인야 지행한. 직부 지행한. 베트남어로 비슷한 문장 만들어주세요. 응. 수어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가시, 짜오벤 있는데 이거 말고 가시 안하고, 짜오벤 안하고 다른 사람, 다른 아이 깡냐오, 아이 깡냐오. 다른 사람, 수중 아이 깡냐오. 다른 사람 넣어서 문장 만들어요. 요새 fluctieren 납득 한 번 더요. 제가 못 들었어요, 공개네, 공개네, 공개네. 다시요. 늘 영상에서 자세히 보이고, 너무 생활부터는 그러면 그аешь,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굉장해. 건강에 당신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육강사, 체육선생님, 체육강사가 당신이 더 건강할 수 있게 해줘요. 맞아요? 건강할 수 있게. 체육만 수고해. 호에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건강? 건강하다. 왜 마이. 뭐라고 했어요? 이니아 생활하지?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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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운동. 면. 네. hex Bubba 당신이. 네. 건강하고 건강해지고 응? 네. 네. 정신이 말 가져요? 좋아지는 도와줘요? 좋아지는 좋아지는 도와 좋아지게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해했어요 문장 바꿔서 만들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도 하면 문장을 만들면 람백 까오 뉴 까오 까오 모이 새 문장 만들면 람백 까오 모이 새줍반 혹 농룡 농룡 랜장 문장을 새로 만들면 언어 공부하는데 쉽게 도와줘요 쉽게 도와줘요 네 새줍반 람백 남발백 농룡 농룡 오케이 택스테로이 택스테로이 택스테로이는 종류 맞아요? 네 종류 종류 눈은 뭐처럼 뭔가 같은 음악 발라드 박송 발라드 또는 아쿠스틱 숭 랜에 듣기 쉬운 아 듣 랜에 쉽게 듣기 들을 수 있는 랜에 또 쉽게 이해하는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초보자 네 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를 위해서 관종냇 더 중요한 하이 해석하세요 노래를 선택하세요 마반띡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세요 마는 뭐에요? 마 이거 뭐에요? 마 문법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세요 아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하면 하이 쫀 능 몽한 마반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한국말로 할테니까 내가 트잉백으로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해주세요 색깔 아 하이 쫀 마우 하이 쫀 마우 마우 ok 트잉 배수로 하나 해주세요 내가 트잉 한 얘기해볼게요 아 아 하이 하이 쫀 앙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음식을 선택해주세요 몽한 네 좋아요. 위유나의 이것은 이렇게 때문입니다. 위 발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발음을 어떻게 해요?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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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한국말에는 위 발음이 없어요. 한국말 위 발음 없어요. 바닷가. 위 발음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한국말에는 밥 아니면 바다. 위엔. 바람. 쪄. 바위. 위. 한국어는 비 발음이 많아요. 배. 배. 아베세대 배. 배 발음. 한국사람들 비 발음 잘 못해요. 아. 홍태. 호. 하탐. 위. 위. 이거 한국사람들 잘 못해요. 왜냐면 이니. 위. 아. 탱한. 홍꼬. 위. 위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냥 배 발음 사용해요. 위. 그러니까 위. 위. 어려운 발음이에요. 위. 때문에 이런 뜻이죠. 위. 때문에. 위는 한국어로. 때문에. 문법이에요. 네. 때문에. 때문에. 네. 맞아요. 위. 류나의. 이런 것은 세주. 주진. 동독. 동기. 혹. 동독. 라오자이. 라오자이 하면 오랫동안이에요. 길게. 오랫동안. 아. 라오자이. 그 라오가 빠오라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 예를 들어서. 얼마 동안 베트남에 살았어요. 바올라오. 앰송 오 베트남. 응. 난 송 오 베트남 바올라오. 앰송 오 베트남 바올라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 바올라오자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바올라오죠. 송 오 베트남 바올라오. 바올라오죠. 바올라오죠. 오케이. 오랫동안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독.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김광석 노래. 저기 잠깐 소개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김광석 노래는. 아. 저작권. 위. 그 얘기냐. 어. 베문에. 뭐. 에. 어...